안녕하세요. 저는 보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도 20개 문장 같이 배워볼게요. 봄이 왔어요. 그래서 봄에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몇 개 문장 들어갈게요. 시작할게요. 봄이 왔어요. 春天来了 봄이 왔어요. 春天来了. 두 한 번. 春天来了. 먼저 해보세요. 非常好. 春天来了. 花开了. 꽃이 폈어요. 꽃이 폈어요. 또 한 번.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花开了. 꽃이 폈어요. 什么风 把你吹来了 什么风 把你吹来了 什么风 把你吹来了 什么风 무슨 바람 把你吹来了 불러서 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우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怎么来了 또 되지만 자주 사용하는 말은 什么风 什么风 把你吹来了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什么风 把你吹来了 또 한 번. 什么风 风 입술 불러세요 펑 펑 아니에요 펑 把你吹来了 把你吹来了 불러서 왔어요 非常好 非常好 什么风 把你吹来了 天气 渐渐 暖和了 天气 渐渐 暖和了 天气 날씨 渐渐 점점 暖和 따뜻한다 天气 渐渐 暖和了 날씨 점점 따뜻해졌어요 天气 渐渐 暖和 了 마지막 일 러는 과거 아니에요 평화예요 뭐 뭐 줬어요 항상 젠젠 러는 같이 사용해요 젠젠 형사 러 젠젠 형사 러 이 형식 많이 나와요 天气 젠젠 暖和 러 날씨 첨첨 따뜻해졌어요 天气 젠젠 暖 和 러 다시 한 번 天气 젠젠 暖 和 러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天气渐渐渐暖和了 早晚 早晚 温差 有点 大 早晚 温差 有点 大 早晚 아침 朝 尼 温差 気温差 有点 조금 大 早晚 温差 有点 大 아침 朝 尼 気温差 이 中 코 요 早晚 温差 有点 大 다시 早 晚 温 差 差 要 由 乱 乱 乱 乱 乱 点 重 大 早 晚 温 差 有点 大 读 完 本 早 晚 温 差 有点 大 다시 早 晚 温 差 有点 大 다시 安 本 早 晚 温 差 有点 大 本 再 不 再 再 再 再 非常 早 早 晚 温 差 有点 大 你穿了 几件 衣服 你穿了 几件 衣服 你穿了 几件 几件 衣服 几件 衣服 衣服 物 几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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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面 苗 여기 러는 동사 뒤에다 넣어주세요. 마지막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숫자 양사 있을 때는 러는 무조건 동사 뒤에다 넣어주세요. 마지막 넣으면 안 돼요. 또 한 번 혼자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穿了几件衣服? 옷을 몇 개 입었어요? 조심, 감옥 또 한 번 조심, 감옥 조심, 감옥, 강기 조심, 감옥, 강기 조심해 조심, 감옥 도완 번 조심, 감옥 조심, 감옥 조심, 감옥 환자에 보자요 非常好 非常好 小心 감옥 Wi-Fi密碼是多少? Wi-Fi 비밀번호는 왜요? Wi-Fi密碼是多少? 도 한 번 Wi-Fi密碼是多少? 다시 Wi-Fi密碼是多少? 환자 보세요 非常好 Wi-Fi密碼是多少? 坐久了 有点不舒服 坐久了 有点不舒服 坐久了 我来按它 有点不舒服 좀不平 SEN 坐久了 有点不舒服 坐久了 坐ural 有点不舒服 舒服 얘기할 때는 舒服 舒服 입술 무려야 돼요 不舒服 不平하다 坐久了 有点不舒服 다시 坐久了 有点不舒服 婚嫁一个 보세요 非常好 坐久了 有点不舒服 来这儿坐 来这儿坐 来 보세요 这儿 이쪽으로 坐安的 来这儿坐 이리 와서 앉아요 来这儿坐 다시 来这儿坐 读 한 번 来这儿 来这儿 来这儿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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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读 한 번 来这儿坐 婚嫁一个 보세요 非常好 来这儿坐 你凉体温了吗 你凉体温了吗 凉体温 凉吃다 体温 体温 凉体温 体温 体温 당신 체온을 쟀어요? 또 한 번 혀 나오고 코소리 내주세요. 바람이 나오세요? 체온을 쟀다. 또 한 번 혼자 해보세요. 자이처 등지 자이처 등지 자이처 여기서 등지 등록하다 적다 쓰다 다 돼요. 자이처 등지 여기서 등록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적어주세요. 여기서 서주세요. 자이처 등지 또 한 번 자이처 등지 다시 자이처 등지 혼자 해보세요. 자이처 등지 바람이 나오세요. 바람이 나오세요? 자이처 뺐다 딱 따는 뜻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이처 바거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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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께이 워 이샤 마우징 또 한 번 띠께이 워 이샤 마우징 띠께이 워 나 한 대 주세요 띠 농겨주다 거내다는 데서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물건 상대방 한 대 부탁해서 주는 거 우리 다 띠 라고 얘기해요 띠께이 워 다시 띠께이 워 이샤 이샤 들어가면 말투 좀 더 부드럽고 얘기 있어요 띠께이 워 이샤 뭐뭐 좀 주세요 주는 물건 마지막 넣으면 돼요 마우징 수분 마우징 다시 띠께이 워 이샤 마우징 수군 중 주세요 띠께이 워 이샤 마우징 띠께이 워 이샤 마우징 띠께이 워 이샤 마우징 띠께이 워 이샤 마우징 띠께 워 이샤 마우징 卫生紙, 화장지,用完了, 다 썼어요. 卫生紙,用完了, 화장지가 다 떨어졌어요. 卫生紙, 지 얘기하되, 헬 일어나세요. 卫生紙,用,完了, 다시 한 번. 卫生紙,用完了, 두 한 번. 卫生紙,用完了, 헬 일어나세요. 非常好,卫生紙,用完了. 浑身不舒服,浑身不舒服. 浑身,浑身, 몸의 정신. 不舒服, 불평하다. 浑身不舒服. 몸이 찍붙떙해요. 浑身不舒服. 다시. 浑身不舒服. 读 한 번. 浑身不舒服. 다시. 浑身不舒服. 마지막 한 번. 浑身不舒服. 훈데요. 非常好,浑身不舒服. 你锁門了吗? 锁,锁,锁. 锁,锁. 锁门,门을闪기다. 你锁门了吗? 门을闪겼어요? 你锁门了吗? 다음 번 你锁门了吗? 두 한 번 你锁门了吗? 마지막 你锁门了吗?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你锁门了吗? 手机忘车里了 手机忘车里了 手机 手机 핸드폰 忘 赶紧하세요 어디 놓고 왔어요 车里 车里 手机忘车里了 핸드폰 차에 두고 왔어요 手机往车里了 读完本 手机往车里了 往 控诉 린에 주세요 往 手机往车里了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手机往车里了 缺乏运动 缺乏运动 缺乏不足하다 运动 운동 缺乏运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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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读完本 缺乏运动 温度不足 缺乏运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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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缺乏运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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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没时间学习 공부한 시간이 없어요 没时间就同사부터 쓸 수 있어요 뭐 뭐한 시간이 없다 没时间学习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没时间学习 才试试 来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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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忙 来说 来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